하늘고냐! 하늘고냐! 2016년의 새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잘 되기를,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설레어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드러워진 절망의 어두운 구름은 이런 소망과 설레임을 잃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전망해보아도 어둡습니다. 정치는 소망을 잃은지가 오래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보았듯이 안보 상황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 교회인데 한국교회는 세상의 공격으로 난타를 당해 그로기 상태에 놓인 듯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이상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맞이한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중대한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바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끝장날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체정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의 어떤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하였는지 살펴봄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안식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아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아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되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범죄할 것이 뻔해 보이는 모기고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다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 진멸할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가난한 땅으로 올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저와 함께 할 자를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거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시는 길,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를 알리소서라고 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자신을 모세 자신에게 게시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해 미래를 구상하길 원했고 또 준비하길 원했고 실행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내 뜻을 물었느냐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응답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응답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해보면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감으로 너로 하여금 반드시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모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모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내 뜻의 기도가 난무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가 내 성공, 내 계획,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내 꿈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다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보다 깊으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2016년 벽두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만으로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이 모세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마 없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대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 하는 말씀을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가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차라리 가난한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임이 세상 앞에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받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요구하는 것 함께 가는 것 그 동행 내가 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세 너가 누구도냐 너는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더냐 내가 너의 이름을 알지 않더냐 그러니 나는 너의 바람대로 광야 행진을 함께 해주겠다 함께 동행해 주겠다 라고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은총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모세의 전 인격을 다 알고 계시며 모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며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청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한 은혜와 사랑까지도 확실히 해 두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행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의 입성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난한 땅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땅이 아무리 많은 적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난한 땅은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축복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대표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널리 알려진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시를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죠. 제 삶의 수많은 장면들이 하늘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면들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떨 때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또 어떨 때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할 때 제가 고통과 슬픔 패배감에 힘들어할 때 정작 그때는 오직 나만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주님도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왜 저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나요? 도대체 왜 제가 그토록 주님이 필요할 때 제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한 자녀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란다. 내가 고통과 절망으로 지쳐 쓰러졌을 때 너를 등에 얹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아 신음할 때에도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외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동행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식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막연한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 소망과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심으로써 모세가 받은 응답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 18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요하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요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확신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듣고 사랑과 은혜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나쳐 보이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요하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응답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모세야, 너는 내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더냐. 그리고 너는 내게 극률을, 극률이, 내가 너는, 내가 너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나는 너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기에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설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시다 나중에 손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 뒷모습만 보이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뒷모습만으로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대담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선함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표면에 장식해 놓은 나무, 풀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사랑스럽다. 몸의 아름다운 구조, 특히 몸의 완전한 조화도 경이롭다.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실로 놀랍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천사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탁월함이란 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를 만드신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면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빛나는 것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해 볼 때는 암흑과 흉물에 비교될 수밖에 없다. 라고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계시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의 매력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빛남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고 긍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 또 아름다운 일들을 2016년에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경양의 성장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이 강서성전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세워진 선교지 교회와 신학교를 보십시오. 2016년 우리에게 주신 고려신학교, 대학원대학교, 인수과정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보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부흥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형통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성장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가 새해를 맞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7, 8, 9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진취적인 기도였습니다. 도전적인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건방지기까지 해보이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상 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금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향하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노를 바라던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돌이키사 순한 양같이 모세의 기도에 안식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모세의 기도 앞에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응답으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바뀌심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또 인간의 감정의 표현으로 하나님 당신을 게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돌이키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당장이라도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영없는 은혜와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린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새의 벽두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총체적 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종결짓고 소망의 시대, 축복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교회를 부응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경향의 기도로 조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6년을 축복의 한 해로 은혜의 한 해로 영광을 보는 한 해로 쟁취해내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